안녕하세요. 파이브 뮤직 앤 댄스 오디션 반 17살 김민서입니다. 제가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 브이로그가 처음이라 좀 서툴고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 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일상 속으로 가보실까요? 저희는 16일 공연을 위해 연습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해볼까요? 렛츠 고!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춤을 추는 김민서 씨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제 일주일입니다. 저거 싸인입니다. 지금부터 안무를 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소감이 어떤가요? 너무 배고파요. 저도 배고파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선생님 어떠신가요? 선생님 배가 너무 고파요. 선생님 당 떨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파이팅! 하자 하자! has to ask you to get your second song. 건의야, 건의야! 네? 건의에게 민서 언니란? 민서 언니는요. 착하시구요 노래 춤도 되게 잘하시고 우선 완벽하소 퍼펙트 걸! 민서는요 말그대로 인간 비타민인 친구구요 정말 애교도 많고 항상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꼭 멋진 가수가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민서가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동생이 진짜 나빠졌어 야 야 이 화장을 지켜봐 어 그런지 왜냐면 이거 글로벌 나오니까 오늘 jrp 오디션인데 댄스 보컬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 하면 지원할 수 있잖아요 뭘 할건가요? 저는 보컬이요 왜냐면 저 둘 다 잘하긴 하지만 죄송해요 네 내일 나의 들어보면 victor 빈 빈 빈 빈 빈 빈 빈 빈 저의 랩하고 여름비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너무 아름다웠던 쏟아내듯이 달려오네요 저희는 23일에 있음이 리허설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못맞아요? 그냥 앉아있어 그때가 좋았어 자 얘들아 잠깐만 여기 뒤로 수영이야 여기가 어디다 가지? 자세 봐 버스킹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23일 버킹에서 봐요 지금까지 제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못 담은게 많지만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소정까지 끝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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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